대한민국 트로트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한 전설적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마침내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의 중심에는 트로트계를 뒤흔든 막내 라인의 두 주인공 전유진과 김다연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결은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치열한 승부로 평가받으며 새로운 전설이 탄생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즌에서 이 두 막내는 불꽃 튀는 경쟁을 펼쳤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인 가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실력을 입증했고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유진의 섬세한 감성과 묵직한 가창력은 모든 이들을 놀라게 했고 김다연의 폭발적인 성량과 무대 장악력은 그 자체로 전설적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대결은 막내들끼리의 승부를 넘어 세대교체의 신호탄이 되었으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유진과 김다연은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기존 가수들과는 전혀 다른 세대의 트로트 스타일을 선보였고 팬들은 그들의 퍼포먼스 하나하나의 감동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첫 시즌에서 보여준 그들의 싸움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즌에서 그들의 진정한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첫 시즌에서 압도적인 팬덤을 형성하며 서로를 라이벌로 여기며 무대에서 끊임없이 비교되어 왔습니다. 팬들은 그들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무대에 등장할 것이라는 소식에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에서는 그들이 한층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트로트계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막내들이 등장하여 그들의 자리를 위협하게 될까요? 이 충격적인 대결의 결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역 가왕의 흥미로움은 새로운 막내들의 등장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유진과 김다연이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막내라인의 대표로 자리잡았다면 이번 시즌에는 그들의 자리를 위협할 새로운 도전자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신혜들은 트로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등장은 또 다른 트로트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트로트계에는 여전히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신혜들이 많습니다. 그 중 누가 이번 시즌에서 황금 막내라인을 이어갈 자격을 증명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들은 전유진과 김다연이 쌓아놓은 전설적인 성과를 뛰어넘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무대에 오를 것입니다. 새로운 막내들이 등장할 경우 전유진과 김다연은 더 이상 그저 막내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트로트 가왕으로 자리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새로운 막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도전자들에 맞서 무너질지 그 결과는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가면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 시즌에서 가면 뒤에 숨겨져 그들의 목소리와 실력만으로 평가받은 전유진과 김다연은 이제 더 이상 가면 속에 숨지 않고 자신의 진짜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그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더 큰 도약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가면 시스템은 대중과 심사위원들이 그들의 편견을 배제하고 순수한 실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한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그들 스스로 가면을 벗고 진짜 자신을 드러내야 할 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성장한 모습으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팬들 사이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유진과 김다연의 맞대결은 단순한 승부가 아닙니다. 이는 트로트계의 세대 교체를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며 두 사람의 경쟁은 이제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결은 그 자체로 전설적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막내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실력과 팬덤을 바탕으로 트로트계의 중심인물로 성장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팬들은 이미 그들의 새로운 모습에 기대하고 있으며 현역과 왕위의 무대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전유진과 김다연 그리고 새로운 막내들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이 무대에서 트로트계의 새로운 왕자를 차지할 주인공은 누구일지 지금부터 트로트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역과 왕위에서의 이 대결은 트로트 역사에 남을 최고의 전쟁이 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고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현역과 왕의 무대는 단순히 대한민국 트로트 팬들만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대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 음악 전문가들까지 그 위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과 김다연의 황금 막내 대결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계를 넘어서 케이팝처럼 글로벌 팬층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의 트로트 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 음악 전문가들은 특히 현역과 왕의 독특한 포맷과 높은 완성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즌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두 번째 시즌에서는 더욱 다양한 참가자들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팬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음악평론가 존 해밀턴은 현역과 왕은 기존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포맷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의 대중음악 프로그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유진과 김다연 같은 젊은 트로트 스타들은 단순히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여러 음악 분석가들도 현역과 왕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프랑스의 트로트 연구 전문가 마리 클레어는 전유진과 김다연은 그들 나이에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한 가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세대와 문화를 아우를 수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현역 가왕은 단순한 트로트 서바이벌이 아니라 새로운 스타를 탄생시키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황금막내 라인의 경쟁에 주목하며 이들의 대결은 트로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유진과 김다연의 대결을 트로트계의 차세대 왕자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그저 노래 실력만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둘은 각각의 팬덤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들의 음악적 스타일과 무대 매너는 각각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섬세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깊은 울림을 주는 반면 김다연은 폭발적인 성향과 강력한 무대 장악력으로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이들의 서로 다른 스타일은 관객들에게 다양한 매력을 선사하며 그들이 맞붙을 때마다 팬들의 기대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국제평론가들은 이 대결이 단순히 트로트 장르 내에서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영국의 음악평론가 사이먼 로버츠는 트로트라는 장르는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음악이 아니며 전유진과 김다연 같은 젊은 스타들이 이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이들의 대결을 통해 트로트의 매력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는 케이팝과 함께 전세계 음악 시장에서 한국 음악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전유진과 김다연의 대결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한국 음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낼 무대와 퍼포먼스는 한국을 넘어 전세계의 트로트의 매력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는 그들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팬들은 이미 그들의 대결이 새로운 트로트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새로운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게 될지 이제 트로트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유진과 김다연, 그들의 대결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노래 경연을 넘어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며 팬들은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막내 라인의 전쟁에서 누가 우승할지 그 결과는 오직 무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